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얼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치유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뉴스를 보면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어디를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일본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국의 가족이 그렇죠? 차로 자살한 가족이 다 아빠 엄마 딸까지 그런데 보니까 아빠도 36살밖에 안 됐고 딸은 10살밖에 안 됐고 젊은 가족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왜 그때 어떻게 자살할까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 대신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젊은 부모님들이지만 그런데 제가 몇 년을 TCK 사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의 미래고 소망인데 그런데 그 애들은 우리 TCK들,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성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과연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애가 아무 선택 없이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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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고통의 때다 너무 어려운 때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그냥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에 정말 발을 내디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의 28장에 보면요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가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예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정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리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 하나님 계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에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상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 치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이미 치유를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다는 그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뭐 뭐야 졸아가지고 저를 모르셔서 깜빡하셔서 아 질병을 그냥 제가 고통당하게 되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을 내줬는 권세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거기에는 우리 후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 아니라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치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법은요 감란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통해서 시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시고 축복이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은 자가 그 축복을 노릴 수밖에 없고 붙잡은 자가 믿는 자가 그 맛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는 게 너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이지? 20년 넘었겠죠? 그때 우즈베키스탄에서 항상 통역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김영성 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언젠가는 한국의 러시아어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그런 시기가 올 거고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역을 하면서 생각으로 하나님 그 교회를 제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딱 한 번만 기도하고 그냥 믿었어요 그냥 원했어요 그거를 너무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의 동대문 왜냐하면 동대문 많은 러시아인들이 왔다 갔다 오거든요 동대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바로 오늘 제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을 때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때가 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본인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구나 라는 것에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결국은 제가 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 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가야죠 그렇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쫄아가지고 쫄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였던 계획이 있어였던 그거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서도 좀 더 선교 얘기하지만 그런데 너무 자주 하나님을 왠지 그 방향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도 습관과 신앙생활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맞춰 주세요 라는 기도가 자주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고통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고 정말 어떻게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복음 들고 현장에 이 세상에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오거든요 후대들한테도 시대가 달라져도 4차 세대, 5차 시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사단도 똑같고 전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어차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 후대들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심느냐가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육신 쪽 지유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지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질병, 육신 맞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왜 필요 없겠어요? 우리가 육신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데 먼저죠, 그렇죠? 왜 중요합니까? 육신이 왜냐하면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본당을 지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육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적 치유도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금을 아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금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한테 가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가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아가 또다시 살아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그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것이 없어질 거거든요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한 것들이 더 힘이세요 더 힘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서야 우리가 육신 치료를 받든 치유가 일어나든 뭔가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의사가 말을 해도 치료를 시도를 해도 근데 별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상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생각, 마음 그것 때문에 병들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마음, 고생, 염려, 스트레스 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한테 가시고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시고 확인하고 출근하시고 항상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하루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도 그거는 우리가 알고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부분이죠 그렇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세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질병도 이겨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요즘 제가 기독교 책을 읽으면서 딱 하나의 마음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뭔가를 얘기할 때 러시아 책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그 관점에서 본다 결국은 나는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럼 결국은 나도 똑같은 존재다 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존재하고 아예 뭐 평가를 하든 그거는 내 것이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너는 왜 판단하니? 너는 왜 정제하니? 정신 차려! 기도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안 해요? 어떻게 내가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아무리 이해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 속에 내가 거해야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충만해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돼 있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나도 똑같은 존재고 말씀 충만해 가지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묵상 말씀 묵상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묵상하다가 주무시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깊은 묵상 잠드는 묵상이 아니라 뇌와 영혼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보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붙잡고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 묵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짜 치유를 받는 것이 치유는 솔직히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만날 때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이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그대로 남으면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불신자든 종교인이든 신자든 먼저 보금을 줘야 됩니다 보금을 먼저 먹여주고 살아나면 그때 우리가 아무리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말씀만 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치유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이 은혜석이 거하기 때문에 병이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하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전도자를 3석에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때서 우리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많은 전도 대상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먼저 보금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교회에 왔을 때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에 주일이라도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에 예배 성공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안 그래도 6일 동안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데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도 주일만이라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신자들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평일에는 정말 그 말씀 성취를 맛보고 사는지 그거는 각자가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히려 랩런트들이 어른들보다 더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러시아 예배부도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남자애가 그것도 보통 여자애들이 더 믿음이 크잖아요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남자애가 결심을 했대요 중학교 1학년 모든 1반, 2반, 3반 다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데리고 오든지 결심을 했대요 오든 말든 그거는 걔네들 생각이고 나는 그냥 걔네들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보면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주일에 전화를 돌려요 보면서 목사로서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일까지 전화 돌리는 거 그런데 걔는 주일 아침에 친구들 깨워요 가든 말든 결심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주일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를 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현장에 학교죠? 갈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애의 삶 속에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그 애를 보면서 천사가 역사, 그 뭐야 온다는 그 돕는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비가 내렸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날에 버스 타는데 우산을 놓고 내렸대요 그런데 집에 갈 때 비가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 그냥 나와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서 있었대요 어떻게 갈까? 누나도 학교 있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나오면서 야 우산 없어? 같이 가자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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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에서 어떤 아줌마가 우산을 두 개를 사가지고 얘한테 줬대요 그냥 야 너 가줘 뭔 일이에요 이게 얘는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멍을 때렸대요 이거는 뭐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작은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구나 응답해 주시구나 나는 그냥 전도생각만 하면 된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 나머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우리한테는 그쵸 웃기죠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어른들이 보고 불쌍해가지고 줬지 줬겠지 그런데 그런 다른 아줌마는 시위에서 왜 사가지고 또 얘한테 왜 이렇게 줘요? 너무 그런 것들이 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그 수준에 맞게 나이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성취되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나머지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해 주십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누구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 왜냐하면 사단이 이제는 아니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더 보이게 이제는 역사합니다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 결박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문제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당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정말 평생 말씀에 집중하고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